경찰 총정 집단 항명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군인들하고 경찰인데 젊은 경찰 총정들이 50대니까 이분들도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그리고 사상 초유의 경찰 총정 집단 항명에 대해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직접 관련돼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중구의 황운하 의원이 명렬하게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피해자인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씨를 비난하는 글을 크게 올렸네요. 참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심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조롱적인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 참 얼굴이 두껍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 조서에 다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여러 부서의 그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당시에 현역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씨를 여러 가지에 엄해했던 것이 다 나왔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그냥 김기현 씨를 오히려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직 언론 출신으로 비교적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권순할 씨가 한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대 경찰 간부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황운하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를 왜 특별히 저질 경찰이라고 보는가 하면 그가 경찰관이 된 뒤 평생을 부정적 의미의 정치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황운하는 1981년 경찰대에 입학한 경찰대 1기입니다. 제가 동아일보 기자생활을 할 때 황운하는 소위 경찰 수사권 독립 목소리를 내면서 종종 언론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 조금 개성이 강한 성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황운하는 노골적으로 친더불어민주당 친좌익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인사에서 뒤늦게 성성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경찰청장 재직할 당시에는 그게 한 짓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가 주연을 맡은 울산시장 관건선거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2020년도 총선에서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건배지를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랙이란 표현에 빗대 말한다면 경찰 출신 중에 경례기도 저런 경례기가 있겠습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 총경들의 집단 행동이 곱지 않은 시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유당 정권 이래 최악의 경찰이었던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경찰의 바람직한 위상을 위한 재앙은 그냥 찍소리도 못했던 모습과 함께 제2의 황운하, 제3의 황운하의 모습이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군과 함께 국가의 합법적 무력조직인 경찰에 저런 집단 행동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권순할 전 동아일보 부국장이 대단히 그런 냉철한 그런 글을 올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사심이나 어떤 사적인 이익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황운하 씨는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가 찬 일은 가짜 국회의원들도 할보를 하고 다니고 있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운운하고 모두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가 찬 거죠.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청와대 하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지는 검찰 공소장에 낱낱이 나와 있고 그 정인들이 모두 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호환무치하게 얼굴 두껍게 이렇게 막 싸지른 세상이 됐으니까 양식 있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참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황운하가 어떻게 이런들 4.15 총선에서 당선됐습니까? 엄청난 부정선거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황운하뿐만이 아니죠. 박병석, 이상민, 박범계,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윤호중 다 부정선거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의 부정선거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전혀 양심이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정도는 뭡니까? 술집에 무슨 안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운하가 이렇게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게 황운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은근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지가 다 차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에 4.15 총선 당시에 대전 광역시 중구 황운하가 출마했던 그런 성적표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작을 여러분들 야무지게 했는지 대전 중구에는 동의 17개고 투표소가 82개입니다. 82개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82대 제로로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이은근 후보가 100표 받을 때 황운하는 86.2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는 대승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은근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황운하는 관내 사전투표에 128표를 받았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77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정상적인 투표라면 당일 투표에서 86.2%가 나오면 사전투표에서 86.2%보다 조금 크거나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한 겁니다. 82대 제로로 승리한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해놓으니까 82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대전광역시에서 표를 얼마나 훔쳤는 거를 여러분들 추정한 겁니다. 여기에 대전중구가 황운하 후보가 출마했던 데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25%를 빼앗고 혁명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빼앗아 가지고 두 후보에게서 5858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5858표를 고스란히 황운하에게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국가혁명당 후보와 국가혁명당 후보와 이영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대로 이런 빼앗아 가지고 황운하에게 넘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야전문가 도움으로 몇 퍼센트 훔친 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훔치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20%를 훔쳐 가지고 총 5720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46% 사전투표 득표를 받아야 될 사람이 56%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 결과가 바뀐 겁니다. 여기 3번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련의 최종 결과입니다. 총 득표수 황운하 6만6천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6만3천 그러나 이게 가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돌려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다음에 총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은근 후보가 6만9천 황운하가 6만 8,769표 차이로 이은근 후보가 승리한 그런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3천표 정도 차이로 황운하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조작을 한 선거가 바로 대전중국 4.15 총선 결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야단치고 다니니까 이게 사회입니까? 정략이라든지 무슨 뭐 좀 기다려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뭐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저는 이게 침묵하는 대통령이나 침묵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침묵하는 여당이나 범죄자인 야당이나 다 뭡니까? 나라가 진짜 참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걸 덮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대법관들이나 이건 정상적인 국가라고는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률이 어디 있게 나옵니까? 사전투표 62개 투표소에서 82개 투표소에서 다 승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종류의 합법화가 언제 있습니까? 오는 7월 28일 날 대법관들이 땅땅땅 민경욱 원고 소송 기각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냥 그걸로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제 그냥 부정선거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처럼 이렇게 열심히 나서가지고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 시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뭐 도저히 내가 볼 때는 회생불렁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도 이름 잘난 체를 해서 황운하가 어떻게 당선됐는지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